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중앙 무대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팀 대표 분께서 한 분씩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자 고등부 1학년 2조 3조 4조 대진번호 1번부터 13번까지 출전 선수는 선수 대기실에 대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자 개인전 고등부 1학년 3조 신촌고등학교 유명현 선수는 선수 bent